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신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신유나입니다 형은 유지고 나이는 16살이고 If you stay 아직 마음속에 남아 If you come 다시 똑같은 기억 속을 돌아 헤매이다 울고 아파하다 그리워하는 내게 찢어진 심장에 독이 되어 돌아온대도 So I'm standing with you 나의 마음 깊이 빼어낼 수 없는 칼날을 품고 Still I'm praying for you 빼어낼 수 없는 이 아픈 상처를 그러나 혼자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